오늘은 2차선 파킨슨 정운이 잘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재형 의사생활의 신인과 전문 손재형입니다. 동작이 느려지는 서동증, 관절이 유연하지 않고 뻣뻣해지는 강직, 손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시의 떨림, 그리고 보행시의 자세 불안정을 파킨슨의 중요한 4대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를 파킨슨 정운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파킨슨 정운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파킨슨 병은 이러한 파킨슨 정운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파킨슨 정운의 분류를 보시면 파킨슨 정운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킨슨 병이 있고 비정형 파킨슨 정운이라 하여 파킨슨 병과 비슷한 임상 양상을 보이지만 다도 차이를 보이고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른 질병에 있는데 여기에는 다계통 유축증과 같은 질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유전성 혹은 가족성 파킨슨 정운이라 하여 유전자가 이미 밝혀진 가족성 파킨슨 정운과 예를 들어 헌틴던 병이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오늘 이야기할 2차성 파킨슨 정운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의 이름에 2차성이라는 변명이 들어가 있으면 이 질병과 관련된 부분에 뚜렷한 이산소인이 생겨서 생기는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2차성 두통이라고 하면 긴장의 두통이나 편두통과는 다르게 내 뇌종량이나 뇌일관 진활로 생기는 두통을 이야기하고 2차성 고혈압은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처럼 이 고혈압의 원인을 한 가지로 구명하기 힘든 경우가 아니라 신장혈관의 문제나 혹은 부신종량 등으로 면백한 고혈압의 원인이 생기는 고혈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차성 파킨슨 정운이라 하면 파킨슨 생상이 뚜렷한 다루 원인에 의해 생기는 2차적으로 발생한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뇌에서 몸의 운동을 조절한 부분은 기재액과 시장이라는 뇌의 안쪽에 위치한 부분과 뇌의 전두역에 위치한 운동 영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뚜렷한 변변이 생기거나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기능 이상이 생기게 되면 파킨슨 정상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를 2차성 파킨슨 정운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2차성 파킨슨 정운에 일으키는 원인은 참 다양합니다. 오늘은 2차성 파킨슨 정운이 잘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연상을 제작했던 혈관선 파킨슨 정운입니다. 뇌에서 운동 조절을 하는 부분에 뇌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생기거나 혹은 뇌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바뀌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뇌관 질환도 조그마한 미세뇌관이 시간을 들고 조금씩 막히면서 바뀌는 증상이 서서히 진행하는 것처럼 생길 수도 있고 뇌 전두엽의 운동 영역이나 혹은 뇌기재액 혹은 시상의 큰 뇌경색 혹은 큰 뇌출혈이 생겨서 갑자기 바뀌는 증상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뇌관 질환이 생기는 파킨슨 정상이다 보니 이렇게 뇌관 질환이 생기는 양상에 따라서 증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혈관선 파킨슨 정운에 가장 흔한 증상은 동작이 느려지는 것과 보행시에 보폭이 짧아지고 느려지는 것인데 주로 상진, 팔과 손의 운동 기능 크게 인양을 받지 않고 다리의 운동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 때문에 이러한 하지에 발생한 파킨슨 정의를 하여 하반신 파킨슨 정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약물 유발성 파킨슨 정운입니다. 이 경우가 2차선 파킨슨 정운의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어르신께서 파킨슨 정상이 있다면 현재 보건의 약물을 확인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전에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한번 보시면 좀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일부 약물이 내에서 파킨슨 정상이 일으키는 도파민이나 물질의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는 증상적으로 되는 상태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뇌세포의 수용체 기능이 제와될 수 있고 혹은 도파민이 생성한 뇌세포의 직접 작용을 해서 도파민의 분비 자체를 저하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인 약물에 따라서 작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약물 유발성 파킨슨 정운은 좌우가 비대칫적으로 나타나는 파킨슨 정병과 달리 주로 좌우가 대칫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임상적으로 딱 구비를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보통은 유발한 약물을 중단하면 파킨슨 정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어늄도 송상이 되고 난 뒤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을 중단해도 정상의 호전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정상압수두증입니다. 뇌 안에는 뇌실이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뇌척수계란 물이 차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 주위를 흐르면서 뇌가 머리비에 부딪혀서 송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뇌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기능도 하는데 하루에 500cc 정도가 생산되고 또 인도가 흡수가 되면서 일제한 볼륨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란 뇌척수액의 생성과 흡수에 문제가 생기고 생성은 계속 되는데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뇌척수액이 고이게 되고 특히 뇌실이라 하여 뇌 안쪽에 중앙에 위치한 부분에 계속 고이다 보면 뇌실이 팽창하게 됩니다. 팽창이 된 뇌실은 멀는 눈까지는 괜찮다 계속 팽창하면서 결국 주위의 뇌를 압박하게 되고 이란 운동신경 부분을 누르게 되면 바뀌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뇌척수액을 뽑아보는 요추천자를 하고 반응을 보게 되는데 이란 시술을 위해 바뀌는 증상이 확실하게 보인다면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추후치료를 계약하게 시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인 마지막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요즘은 영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지만 캠핑을 하면서 난방을 위해 사용된 가스난로 등에 의해 일산화탄소 중독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혈액 중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해모글로빈에 강하게 결합해서 산소를 밀어내게 되는데 결국 이란 결과 뇌로 가는 혈압 중에서 산소가 적어지면서 뇌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자주 손상을 받는 부분이 바로 뇌의 기재액인데 이런 기재액은 몸의 운동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서 일산화탄소 중독 이후에 이런 파킨성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원인이 2차성 파킨성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며 이외의 드문 원인에는 뇌염, 머리의 외상, 중근속, 중독 등도 있습니다. 환자분이 파킨성 증상으로 처음 오셨을 때 이런 2차성 파킨성 증후군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그 이유는 빨리 원인을 확인 뒤 갈릉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면 파킨성 증상이 완전히 혼인될 수도 있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킨성 증상 환자분을 진찰 시에 임상 증상을 통해서 이런 원인이 있는지를 빨리 의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파킨성 증상이 일으키는 파킨성 증후군 중에서 특히 뚜렷한 원인이 있는 2차성 파킨성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